나에게 오메오메 선글라스도 있습니다 우리 SNS 언니들은 다리 오는 느낌으로 가거든요 태 떨어졌는데 선글라스도요 그 속에서도 맛있는 우리 언니들 요거 딱 가야 되거든요 느낌적인 느낌 우리 언니들은 느낌이 있어요 너 밤에 다리 걸려가지고 자빠진다고 사실 뭐 우리 애인 송미네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맛있는 와인은 3만원에서 5만원대의 와인입니다 사실 비싼 와인은 맛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차이도 많이 못 느끼고 오히려 고가 와인들은 판닌이라고 하는 빨간 맛이 굉장히 강해요 그걸 먹었을 때 뭐야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건 3만원에서 5만원 이게 제일 좋습니다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제가 왜냐면 생각한 그림이 있거든요 약간 주술 준비하는 것 같아 아니 왜 주술을 준비해 제물이야 제물 큰 판 하나 하려고 어? 아니 잠깐만 오마이갓 아 아 아 연말 연말 아 근데 기가 막힌다 핀란드야 핀란드 멋지게 산다 내가 이 맛을 살아 예스 프랑스 고전영화 그런 느낌 나지 않나요? 예 뭐 일단 볼게요 이제 뭐 아 아 아 아 아 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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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차피 많이 못올려 욕심내지 말자 요거 하나 조금만 더 뛰어볼까 조금만 더 뛰어볼까 다시 까라앉는거 아니겠지? 익혀 먹으려고 그러는거야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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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라 떠라 뜬다 어 뜬다 좋았어 저의 또 로망이 있어요 발리인데 보면 플로팅 조식이 있잖아요 요즘 엄청 저거 많이 하더라 아 이야 한 번은 해보고 싶던데 그런 느낌처럼 안쪽에서 먹고 싶었어 물 위에서 물 안에서 먹고 싶었어 솔직히 제발 이거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열심히 살게 그럼 저렇게까지 했는데 다 해야지 한 번만 한 번만 뜨거워 조심조심 아 뜬다 아 뜨더라고 뜨더라고 아 약간 불안한데 근데 아 아니야 무게 조심 잘 맞추면 괜찮아요 안 먹었던 배가 나오니 아 아 뭐해 이거 안 먹었는데 드러나와 아니 비키니 아니고 아니 어머나리가 하하하 인석윤이가 %%%%%%%%%%%%%%%$%%%%%%%%%%%%&%%%%%% %%%%$%%%%%%%$%%%% bütün 아이고 사이즈가 딱 맞네 발 사이즈랑 경험해 보고 싶긴 해요 들어갔을 때 느낌 너무 좋을 것 같아 미리미리 예약하세요 하루 잔날입니다 아이들 이거 솔직히 우리 초대해 줄 수 있어요? 진짜로? 저희 정원이 여섯 명입니다 지금 딱 여섯 명이네요 또 3년 뒤에 나오시겠네 플로팅 주식이요 그냥 매 순간순간이 내 인생의 로망을 채워가는 그런 삶이에요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가 있는 건 질기지도 않고 먹여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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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